대화와 함께한 경험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십니까! 어디로 가면 오세요? 오우! 오늘 여기 자유롭게 한 바퀴 돌아봐주시고 AR 한번 보시고 나서 우산은 이쪽 들어가서 자유롭게 한 번 가보시고 감사합니다! 네 들어가볼까? 들어가볼까? 아 여기 설명이 있네 이 영상은 인사의 경험이 되어있습니다 적합한 흔적이 있잖아 제가 봤을 때 이거 본드로 붙인 겁니다 본드로 붙여서 대단하네 뭘까?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인데 커넥트 아니겠습니까? 이것이 신전환커넥트 이게 바로 커넥트라는 것 그렇죠 우린 다시 또 여기서 만난잖아요 아침과 전화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같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출발선이 못했지 않나요? 보이지 않죠? 바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저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영상이 지금 정 sabía 이건 다음 전화 연결될 어 여기있어요 ㅇㄴㅇ 나와요? 아 나 옷을 왜 이거 입고 찍어 하는 거야? 쟤 이겁다 나 나와? 나 나와? 야 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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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구? 어디 갔어? 애가 날 보니까 참 기분이 유명하네 스페인아 이 작가님의 작품 클리어링은 18킬로미터의 거대한 말로의 현상이 오는 관객의 관점에 따라 변화하네 아주 잘 지내셨어 아주 잘 지내셨어 아 아 하하하 너무 놀랬어 아 진짜 놀랬어 잠시 후에 문을 벗고 놀랬어 나 진짜 놀랬어 네 세상에 위치 위치가 비가 막혀 되게 독특하지 않는데? 비가? 와 해비치니까 난리난다 엄청 멋있긴 하지 엄청 멋있지 않아 그러니까 해비치니까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볼게요 제가 이쪽으로 할게요 포토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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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 작품은 이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작품이래요 길이가 무려 포토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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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기가 엄청 커서 압도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네요 예술의 살기라는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가 현장에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란 고소와기도 하고